공동 선두까지 올라온 흔진선 선수입니다. 흔진선 선수는 공이 좀 붙여있죠. 네 좋습니다. 좋은 버그 찬스인데요. 최이림 선수가 전반 마지막 홀에 본인 첫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위치죠. 이 퍼팅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. 자 최이림 선수는 좋은 버그 찬스인데요. 거의 가운데예요. 왼쪽 보면 안 되는데요. 네 좋습니다.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최이림 선수가 오늘 본인 첫 버디예요. 공동 선두로 합류합니다.